서로 벗겨줘야 되는 거다. 야 여기서 혹시 막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. 형 가만 있어봐 내가 벗겨줄게. 형 어차피 못 벗어. 아니 나도 못 벗어. 우리 어차피 봉 걸려 있잖아. 아니야 벗을 수 있어요? 서로 벗겨주면 돼 형. 벗어요? 어 갈 것 같은데? 형 움직이면 우리 다쳐 이거 아파. 아 아파 아파. 어떻게 어떻게 벗어 오면? 내가 벗겨줄게. 내가 벗겨줄게. 형 뒤돌아 봐. 덜었어요? 오 좋아. 여기서 협동인가 보다 그러면. 됐죠? 됐다 됐다. 보이죠 형? 어. 뭐야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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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. 열쇠가 있는데? 정민이 형? 제 앞에? 형. 나는 안 벗겨줄. 뭐예요? 야 이거 너무 신기한데? 형. 야 이거 감옥인데 감옥? 정민이 형. 어? 저 한번 벗겨줘. 야. 감옥인데? 형 얼른 나도 벗겨줘. 어? 나도 얼른 벗겨줘. 야 너무 웃긴데?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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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. 아. 오. 이거 감옥 아니야? 플라이야. 플라이 하이. 그거야. 하늘? 하늘 난다? 네. 높이. 저기에. 저기에 이 열쇠가 있는 것 같은데? 어? 그렇지? 응? 저기에. 아. 안 열려? 거기에 열쇠야? 열쇠요? 열쇠인데? 저기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된다는 거네? 어? 우리가? 저걸 어떻게 가져오냐? 여러분은 지금. 여러분은 지금. 인질로 붙잡혀 있습니다. 여러분의 친구들은. 지금. 제가 시킨 일을 처리하러 떠났고. 여러분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.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달려있습니다.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. 제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. 갈 데가 없어요. 그럼 우리는.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가? 구해질 때까지 우린 약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? 야. 일단 여기로 열었으면 좋겠는데? 그거를? 그니까. 그걸 열어야 뭐가. 어.